이번에 이제 크게 그런 캐스팅보트를 지고 있는 서병수 사선의원이죠. 이분이 입장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정했습니다. 점점점점 수위가 올라가네요. 내용은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이 되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는 자동적으로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국위를 개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 방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개최가 당헌당규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개최될 수밖에 없고 개최가 되게 되면 이준석 씨의 당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의 의장은 새로 선임되는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결국은 이준석 씨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쐐기를 박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건 때문에 이제 내홍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준석 씨의 성향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사항전 임전무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뭐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권력의 추는 완전히 이제 기울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몇몇 남은 이제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좀 반발하겠지만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새가 몰리게 되면은 그냥 한쪽으로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국민의힘은 8월 3일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현재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종료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국회의 소통관에서 전국이 소집 관련 브리핑을 마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은 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준석 당대표도 제명이라고 할까 해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당. 한쪽으로 이제 일단 권력의 추가 기울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은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은 당규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 싸움이기 때문에 당은 당규도 결국 해석 근안을 성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해임시키는 거라.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 근안을 갖게 된다. 자동적으로 지도문은 해산되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의 근안도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한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냉애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다음에 열리는 것이 전당대회인데 해석에 따르면은 차기 전당대회가 구성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제 일종의 파워게임에서 진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껏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에 조기 전당대를 통해 뽑힐 새 대표 임기는 이준석 대표의 잔녀 임기인 내년 6월까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현행 당현 당규는 기존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새 대표를 뽑는 경우 임기를 잔녀 임기만 채우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새 대표 임기가 온전한 임기인 2년짜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해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죠. 이준석 씨가 분탕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소람스럽겠지만 어떤 건 간에 속전속결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해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이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오는 5일과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다 정리정돈이 됐네요. 이준석 씨가 뭘 믿고 그렇게 이제 나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서병수 의원이 해임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알려졌을 때 시민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기사하단에 대부분 시민들의 의견을 좀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인심을 많이 잃어버리기는 이런 것 같아요.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서 딱 몇 분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 116명이 지금 의견을 남겼는데 천영수님이 그런 묘수를 왜 진작 두지 않고 온갖 무선치를 다하고 나서야 두는가 단번에 천해버리라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죠. 그런데 찬성이 829명이 반대가 85명이니까 10대 1인 겁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보는 것도 여론의 향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김창진 시민은 당연합니다. 당의 기조국이 당대표를 거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을 하더라도 2년짜리 새로운 당대표를 정식으로 선출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붕행님은 이준석 대표도 건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사라져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 했죠. 김상진님은 잘됐습니다. 정치권의 무선물 생산자인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다시 출발합시다. 이것도 정확하게 찬성 240명에 반대가 22명이니까 얼추 10대 1 정도로 그렇게 이준석 씨가 인심을 많이 잃어버렸다. 물론 여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엔티 이준석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들이 10대 1 정도로 형성된 걸 보게 되면 인심을 많이 잃은 거죠. 인심을 안 잃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성관위가 좀 도움을 주겠죠. 앞으로 성관위 도움을 많이 받고 다음 행보를 계속하면 되겠네요. 성관위는 빚을 너무 많이 잤으니까 이준석 씨한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강하죠.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대구 강력시 시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시장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서 이준석 씨를 제명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휴가 중인데 19시간 전에 지금 방송 준비하는 시간을 대면 한 20시간 이상 전이겠죠. 덕유산 설청봉 정상입니다. 안개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당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해가지고 당내 분규를 좀 잠재우지 않으면 가득이나 지금 어려운 윤석열 정부에게 큰 타격을 끼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성부수를 국민의힘의 중진위원들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시간 후에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나라도 당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사진 딱 두 장을 가지고 아주 비유적으로 혼미스러운 당의 분위기하고 이렇게 활짝 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가지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저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른 차선책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계속 분탕질을 치고 다니는 이준석 씨 때문에 가득이나 어려운 윤석열 정부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은 당규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당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구하시는 외에는 다른 차선책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후폭풍을 좀 걱정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야님은 홍준표 시장님은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좀 불만스러운 홍준표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순아님은 제발 이준석 씨가 빨리 사라지시면 좋겠습니다. 매스콤에 이름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대체로 지금 의견을 남기신 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예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근혜님은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부정성을 밝힐 일물로 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김서연님은 누구든지 이준석을 두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공병호TV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이 방송을 보시다가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특별한 그런 사심 없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